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죄를 짓는, 아니죠, 입으로 똥을 싸는 그런 인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언니가 밥을 먹다가 저희 남편에게 아주 작은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여기서 남편이 발끈해가지고 이 거지같은게 늘 저 따위로 사니까 아직도 시집도 못가고 혼자 사는거지 이래가지고 저랑 싸웠어요. 원지, 아니 언니가 저희 남편한테 정말 선 넘은건가요?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친정에서 다같이 밥을 먹는데요. 이때 남편이 생선조림살을 발라서 제 밥위에 올려줬거든요. 이거는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늘 해주던거에요. 뭐 제가 생선살을 잘 못 발라서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이거를 항상 봐왔던 저희 부모님은 뭐라 하신적이 단 한번도 없었어요. 근데 언니는 이게 좀 못마땅해 보였는지 저희 남편한테 아니 제부, 지금 여기 두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어른들 보는 앞에서 그러는거 아니야 적당히 해 뭐 이렇게 한소리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되게 황당한듯 뭐가? 왜요? 이렇게 따졌는데 이때 저희 남편 표정이 엄청나게 안좋아지는걸 보고 저희 아빠가 얼른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땐 저희 남편도 그냥 조용히 있긴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서울에 올라와서 남편이 완전 대폭발을 한거에요. 아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뭐라 안하는걸 가지고 지가 뭔데 쳐나서는거야? 지가 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개쪽을 주냐고? 이러면서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당신 언니한테 기름값이랑 우리가 장본비용 전부 다 토해내라고 해. 이래요. 참고로 친정에 갈 때 한시간 거리에 있는 언니 픽업해가지고 같이 친정에 갔거든요. 근데 언니가 평소 이렇게 해도 기름값은커녕 커피 한잔도 안사긴 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조금은 구두새같은 사람이라 그냥 늘 그랬으니까 우리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당연히 장보는 것도 우리 카드로 봤는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게 바로 이거에요. 언니한테 필요한 생필품같은 것도 평소 같이 사거든요. 뭐 자기 혼자 사니까 그게 팍팍하니까 저는 동생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남편은 갑자기 그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사실 원래부터 싫어하긴 했어요. 개 거지같은게 감히 선을 넘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저 따위로 사니까 아직도 시집도 못가고 혼자 사는거 아냐? 이러면서 앞으로 두번 다시는 얼굴을 안볼거라 난리를 치대길래 결국 저랑도 싸웠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에 남편 편 들어줬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어떤가요? 저희 언니가 그렇게 잘못을 한건가요? 뒤에 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러면 어차피 가는 길이고 또 같은 곳에 가는거니까 니네 언니 픽업하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치겠지만 뭐가 어쩌고 어째 언니 생필품을 님네가 왜 사줘요? 미친건가? 뭐 한 번 정도야 사다 줄 수 있다지만 언니 그지근성을 왜 처음부터 막질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어? 노예처럼 이거 하나만 봐도 니남편 말 전부 다 맞아요. 저게 인간이냐고 그지지 2번 그지같은게 뭘 해도 곱게 보일 리가 있겠냐고 지가 쓰는 생필품 구매에 카풀을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호구지? 이거는 니 남편 없을 때 너 혼자만 하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쓰니 언니가 재채기만 해도 꼴값이라고 짜증낼 정도로 싫은거라고 지금 3번 혼자 살아서 팍팍한게 아니라 그냥 빈대에요 빈대 재부가 재부가 지 동생을 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우리 동생 결혼 잘했다 이런 말은 못해줄 망정 지 남편 없는 열등감을 왜 아무 죄도 없는 재부한테 풀고 난리야? 진짜 개찌질하다 아니 이랄질을 할거면 그 나이 처먹고 아직까지 생선가시하는 못바르는 지 동생한테 하던가 왜 밥상 앞에서 발작이야 그리고 너도 똑같아요 걔 모질이야 지금 니 언니 편들 때야 이게? 4번 긴 말 안하겠습니다 언니의 잘못이 뭔지 모른다는 건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거죠 5번 미친건가? 아니 언니랑 싸워야지 왜 남편이랑 싸우고 있어? 앞으로 생선살 받아 처먹을 생각도 하지마라 6번 보니까 아줌마도 조만간 이혼당하고 언니처럼 혼자 살 것 같네요 아니지 니네 언니랑 둘이 같이 팍팍하게 살면 되겠네 뭐 끌 끌 끌 7번 아니 남편 하는 말 다 맞는 말인데 거지같은게 꼴에 또 처형이라고 선 오지게 넘었네 저러니까 아직도 혼자 사는거지 그래서 너는 니 언니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이혼당하고 싶냐? 시노이가 니 돈으로 장보고 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커피 한 잔 살 줄 모르며 차도 얻어 타기만 하는데 거기서 생선가시 발라주는 걸로 타박하면 넌 좋겠냐? 머리에 내가 들어있긴 해? 얼른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 아마 없을거야 8번 소리 지르고 버럭버럭하는 남편 반응 좀 과하긴 한데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 니네 언니 태클 오지게 그렇고 남편은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미쳐서 이젠 어른들 앞에서 꽃까지 주니까 터진거지 특히 멍청하고 눈치 없는 마누라가 지 언니 편을 드니까 아주 제대로 빡 돌아버린 것 같은데 아닌가? 끌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어머님 아들도 만만치 않아요 라고 대놓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 예민한 성격을 지적하길래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쵸? 예민한 것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어머님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호호 이렇게 해버렸죠 사실 저는 성격이 정말 내양적이고 조용해요 말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아니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 피해를 받는 건 더 싫어요 특히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정말 너무너무 병적으로 싫어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만한 행동도 안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런 저한테 자꾸 예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길래 처음으로 저렇게 대꾸를 해봤습니다 살면서요 이렇게 실실 웃으면 남의 면전에 대놓고 저런 말 하는 건 생애 처음이에요 저는 원래 누구든 그 사람이 싫으면 안 보고 마는 사람인데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안 보려면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해야 가능한 거니까 하지만 이걸 계속 참고 살 자신도 없어서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본 거죠 하 진짜 짜증나요 가정교육 못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 욕먹으는 게 싫어서 최대한 착한 척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연애 7년, 결혼 2년, 지난 9년 동안 점점 미친 여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래 눈물도 많았는데 이제는 웬만해서 눈물이 안 나올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이제는 제가 남편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처음엔 이 집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큰 소리 내며 싸우고 그러다가도 10분도 안 지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이 밥 먹고 있고 우리 집은 저렇게 큰 소리가 나왔다? 그럼 진짜 최소 서로 1년을 안 보고 사는 그런 큰 사건인데 여기는 안 그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대인배인데 저 혼자만 속이 좁고 소십만 년이 되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아니 우리 남편이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시집살이 이게 뭐 대단히 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서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가는 말에 종종 상처를 받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댓글 1번 뭐 그렇게 해봤자 타격감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쓴이 그 용기에 작게나마 박수를 보내봅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네 됐으니 타격감이 없는 거였군요 역시 저 혼자만 신경을 쓰고 있나봅니다 그러니까요 2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타격감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제는 쓴이가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한 거예요 참지 마세요 병납니다 3번 저도 그렇게 8년째 우리 스스로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가만히로 보더라니까요 만만하게 본다고요 2번 저는 신우의 입장인데요 예전에 평소에 너무나 멀쩡했던 우리 아빠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라고 가부장적이고 나머지 가족들이 자신한테 찍소리를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기로 설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욕도 하고 하 진짜 새언니랑 있을 때 이런 아빠 너무 부끄러워 저 미쳐버리겠어요 네 댓글 지 아들 이혼단 만들어 옆구리에 끼고 사는 게 목표로 바뀌었나 봅니다 3번 결국 네 얼굴에 침 뱉기 있는 거 모르냐 에휴 이딴 거를 왜 싸 내 댓글 아니 그럼 내 앞에서 똥을 싸지르고 있는데 침 뱉는 게 뭐 대수야 좀 뱉으면 안 돼 퉤퉤퉤퉤 4번 타격이 있든 없든 속이라도 시원했으면 됐죠 뭐 5번 타격감? 글쎄요 제법 있을걸요 뭐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쩌 이년 봐라 밟으니까 제법 꿈틀하네 이런 정도겠지만 계속 이렇게 받아치면 분명 조심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글쓰니는 아까 그 마지막 댓글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남편이 처음부터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짜증을 냈겠죠 근데 동생이라고 지 마누라가 편드는 거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조만간이죠 저러다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을 보니까 여기 아까 이 댓글에 아빠 이야기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며느리 생기니까 바뀌더라 이거 보니까 저도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뭐 이게 며느리 이야기는 아니고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자대배 치받고 이등병으로 갔을 때 그 소대장이 완전히 개사이코였어요 뭐 이걸 하나하나 풀면 끝도 없지만 그냥 그냥 이거 미친놈 아니야 진짜 딱 그런 존재였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면회 와가지고 소초에 고기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밥 먹을 때 같이 구워 먹으라고 그거를 꽁쳐놨다가 지가 다쳐먹고 이런 놈이었는데 그런 그런 사이코였지만 우리 부 소대장이 천사였어요 그거를 많이 커버해줬어요 그래서 병사들 부하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소대장이 바뀌니까 그 천사였던 부 소대장이 악마로 바뀌더라고 이거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가니까 여우가 왕로를 타는 게 딱 그거더라고 야 나중에는 이게 본 모습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게 있더라니까 그런 게 있더라니까 미친 거죠 아무튼 그렇다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